일본 아우무리현은 8월 10일부터 11월 8일까지 3개월 동안 16번의 지진이 발생을 했었으며 최대 규모는 5.3이었으니 주의가 필요하며 작년 2020년 경자년 12월 21일 동지는 400년만에 한 번 만나는 목토합상이 나타났었습니다. 2020년 12월 21일 동지에는 목토합상이란 보기 드문 천문장관이 펼쳐졌습니다. 중국 고대 사서에는 목성과 토성이 합하는 이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의 소년 점성술사 아비아 아난두 역시 목토합상의 영향으로 세상에 큰 사건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었습니다. 목성과 토성은 태양을 둘러싸고 운행하는 궤도가 서로 달라서 약 20년에 한 번씩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백면에 다섯 차례의 목토합상이 발생하지만 매번 각도는 서로 달라집니다. 2020년 12월 21일 동지에는 두 행성의 간격이 특히 가까워지는데 0.1042일도로 달 직경의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작년 목토합상은 1623년 7월 17일 이후 400년만에 가장 근접했기 때문에 그 영향력 또는 대응하는 사건의 강도가 훨씬 컸습니다. 이날 당일에는 일본 아우무리 현 하치노해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중국 사서에서는 두 행성이 가까울수록 재앙이 커지고 서로 멀어질수록 재앙이 있어도 피해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기와 한서에서는 모두 목성과 토성이 합하는 천문현상 점성학에서는 목토합상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중국은 안 좋은 내란의 발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작년 목토합상의 날 12월 21일 동지에 일본의 큰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작년 크리스마스에는 필리핀에서 규모 6.3의 강진 발생, 12월 28일에는 칠레에서 규모 6.7의 강진 발생, 12월 29일에는 크로아티아에서 규모 6.4의 강진 발생, 2021년 1월 21일에 필리핀에서 규모 7.0 강진 발생, 2월 3일 칠레 6.7 강진 발생, 2월 10일 로얄티 제도 규모 7.7 강진 발생, 2월 13일 일본 후쿠시마 나미의 규모 7.1 강진 발생, 2월 16일 반우아투 규모 6.2 강진 발생, 3월 4일부터 5일까지 뉴질랜드에서 규모 7.3, 7.4 8.1의 강진 발생, 3월 5일 뉴질랜드 6.3과 6.5 강진 발생, 5월 1일 일본 미야기현 이시노마키 규모 6.9의 강진 발생, 5월 14일 일본 후쿠시마 나미의 규모 6.0의 강진들이 계속해서 발생 중에 있습니다. 11월 17일 수요일은 일본에서 지진이 5번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지진은 와카야마 현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지난번에 이 지역의 지진은 11월 15일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을 했었고 똑같은 진원의 깊이 10km였습니다. 이틀 전이고 장소는 근처입니다. 이 지역은 올해 진도 우약도 10년 만에 일어났었고 최근에는 진도 4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3년 효구현 아와지 섬 지진 전에는 군발 지진과 지진 횟수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조건은 같습니다. 와카야마 현과 효구현 아와지 섬 부근에서 지진이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관서 지역에 대한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진은 가나가와 현에서 규모 4.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이 지역의 지진은 10월 15일에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한 달 전입니다. 지진 발생 장소는 근처입니다. 이 지역에는 사가미 트루프와 연결되어 있는 단층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야마나시현 가나가와 현 시즈오카현의 경계부근에서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가미 트루프는 규모 8의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지역입니다. 세번째와 네번째 지진 연속하여 호쿠시마에서 발생을 하였으며 규모는 4.0과 4.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호쿠시마의 지진은 11월 6일에 있었으며 규모는 4.3이었습니다. 2주 전이었습니다. 최근 호쿠시마 앞바다의 지진 장소가 구밀본 대지진이 일어난 지역 근처에서 연속 강진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호쿠시마 앞바다에서 10월 27일에도 규모 5.2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또한 2013년 효구현 아와지 섬 지진 전에 동북지방의 살리프 앞바다에서 규모 6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섯번째 지진은 규슈가고시마 현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이 지역의 지진은 5월 22일 규모 2.4의 지진이 있었으며 반년 전입니다. 지진 발생 장소는 등처입니다. 이 지역에는 희나구 단층대가 연결되어 있어서 앞으로 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규슈 아수산의 경계레벨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구마모토 지역의 강진 역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1월 18일 목요일에는 방송 녹화 시간 저녁 11시 20분 현재 4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첫번째 지진은 동북지역 아우무리현 치가루 북부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곳은 올해 처음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2019년 6월 12일에 이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18일 연속 두번 니가타현에서 규모 2.7과 2.2의 지진이 또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많은 군발 지진이 이곳에서 발생 중이니 이시카와 현과 세트로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1월 18일 오후 4.15분에 또 아우무리현 무치만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